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 GFS에 따르면 9월 11일 수요일 오전경에 괌 인근 해상에서 천일헤터파스칼의 저기압성 구름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9월 12일 오전이 되면서 이 저기압은 북상에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접근하며 태풍으로 발달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 태풍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그 13호 태풍 버빙카로 추측이 됩니다. 이 태풍은 9월 14일 토요일 오전에 964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일본 큐슈 앞까지 접근한 모습입니다. 9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경에는 일본 큐슈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북상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풍이 동서로 크게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큐슈를 관통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는 9월 16일 월요일이 되면 부산 인근 해안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인 9월 16일 월요일 저녁 11시경에 괌 인근 해상에서 14호 태풍 플라산이 발생해 북상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 역시 9월 16일 저녁 11시 무렵 13호 태풍 버빙카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위도 Z길이에 의해서 13호 태풍 버빙카와 14호 태풍 플라산이 일본과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13호 태풍 버빙카를 먼저 보면 13호 버빙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고기압이 태풍을 일본 큐슈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4호 태풍 버빙카는 중위도 Z길이에 영향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경로를 조정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미국과 유럽 모두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13호 태풍 버빙카에 의해서 한국 역시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태풍이 일본의 큐슈를 지나서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이 되고 이 경로에 따라서는 시뮬레이션에서 보셨듯이 부산과 제주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을 살펴보면 괌 인근 해상에서 형성된 저기압성 시스템의 14호 플라산은 대규모 저기압 흐름의 하단부에서 서서히 발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14호 태풍 플라산을 서쪽이나 북서쪽으로 이동시키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플라산은 아직 괌 인근 해상에 위치해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경계를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플라산은 해수 온도가 높은 해역을 지나면서 더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큐슈 방향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